이 아름다운 자연이 가장 정말 생동감 넘치게 느껴지는 5월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자연치료 또 천연치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천연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 천연계에 있는 아직 오염되지 않고 때 묻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물로 음식으로 어떤 잎사귀로 내 몸에 적용하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덟 가지로 요약을 해서 백투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천연치료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백투에 대해서 비는 뭐예요? Believe,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천연치료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천연물질들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권을 뛰어넘어 저 우주에 흐르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서 치료하는 치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이 하늘 보좌에 우주에 흐르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없었는데도 창조한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까지 끌어당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믿음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활용을 하면 없는데도 만들어지는 기적의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치료의 기적,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섯 가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믿음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여기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통은 하나님은 꿰뚫어보시는 눈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믿음이 이 속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이유를 여기 설명할 때에 저희의 믿음을 아시고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사랑을 보여주기 전에는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중풍병자는 과연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줬기 때문에 기적 차원의 치료가 선물로 주어졌을까? 야구보소 2장에 보면은 이 깊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소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나 믿음이 떼는 거예요 4대째 믿어온 집안이래 그런데 아무리 쉰 목소리까지 봉헌하면서 믿습니다 해도 여기 보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잘못하면은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하나도 깎아 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음속에 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아니면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의 기적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랬습니다 들었어요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여기 마음의 집 뇌세포까지 찌지지지지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고개도 끄덕거려졌고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아맨도 했어요 믿습니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죽은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 믿음이 되려면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듣고 누가 좋아지는 것을 직접 보면서 여기에서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고 믿음이 뇌신경 차원에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뇌신경 차원에서만 머무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이것이 척추신경을 따라서 찌질찌질 온 오장 육부 손 다리까지 그 진짜 에너지는 이게 출렁거리며 이게 끝까지 쫙 퍼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는 그 믿음대로 손발을 움직이면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 사랑의 에너지가 온 세포 끝까지 퍼져 나가면서 무르익은 그 믿음은 어떤 행동으로 열매에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무르익어 온 몸의 세포 끝까지 번져나갈 정도로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 산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야 너는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죄도 사해 주셨고 육적인 치유를 위해서 몸도 치료해 주셨는데 과연 그 믿음은 여기 마음 속에서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온 세포 끝까지 퍼져 나가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산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 막 써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사건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제일 자세하게 보여주시면서 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산 믿음인 것이구나 그래서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여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가진 그 예수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섯 가지의 믿음을 실천한다고 하면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치유의 기적을 선물로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예수님에게 이들은 믿음을 보여줬을까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이들을 믿음이 있다 하셨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하더라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러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뤄노니 이러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이러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이유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 얘들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뇌신경에서 오락가락하고 끝나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그 에너지가 살아 꿈틀거려 세포 끝까지 메아리쳐 퍼져나가는 정말 행동이 따르는 실천하는 산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 믿음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울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 맺어 보이는 믿음을 보시고서 치유의 기적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다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믿으면 예수님께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온전한 믿음일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아 여섯 가지 예수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이들은 가졌었구나 우리도 이런 산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로만 나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해봤자 난 너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 너는 정말 믿음을 보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여기 첫 번째는 이들은 말씀으로 싹이 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 중풍병자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정도가 된 거예요 일 방에만 있는데 뭐가 들렸어요? 아 막 여기저기 동네 다니면서 그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신 데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풍병자가 이분 한 분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분명히 들었는데 여기 귀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청각신경까지도 찌릿찌릿찌릿 자극을 줬고 그래? 그런 분이 들어오셨어?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데 여기 뇌신경세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사그러버린 그런 믿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죠 들었는데 그거 뭐 사기꾼 아니야? 그렇게 그냥 끝나버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 중풍병자는 기적처럼 치료가 됐을까? 믿음은 드름에서 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들었는데도 그냥 머릿속에서 맴돌다 사장시켜버리는 죽은 믿음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는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냥 믿어가 아니고 싹이 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걷기가 불편한 분이 30분을 걸쳐서 한 층을 올라가는 그런 중풍병자도 옵니다 그냥 누워있고 싶지 뭐가 있다고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내 사람이 땜에야만 갈 수 있는 그 힘든 여정을 듣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왔나 보다 하고 말아버릴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이 드름에서 생겼고 싹이 난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드리는 안이 있어도 만나야 되겠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자란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드름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드름에서 난다 그런데 아무거나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드름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영과 육의 치유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그냥 운동하는 것만 치료인 줄 알고 맨날 맨발 걷기만 죽으라고 해 말씀 시간에도 맨발 걷기를 갑니다 그런 사람 참 많이 봐요 그러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이요법, 호흡요법, 수치료 그 여러 가지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천연계의 에너지만 사용하는 것이고 저 우주의 하늘 보물창고 문을 딱 열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치료제를 다 동원해도 불가능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정말 잘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치료의 그 창조 기적의 손길을 펼쳐 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 그냥 그 시간 앉아 있었어가 아니고 정말 기록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암환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참 많은 얘기들을 암환자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암환자에게 만약에 제가 암이 걸렸다고 하면 나는 적어도 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한 3개월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믿음이 생기고 싹이 트고 자라고 그 믿음이 하늘 보좌에까지 뻗쳐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우주를 무해해서 유로 창조하신 그 에너지를 보내주시면 암이 아니라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나면 참 여러 가지 어렵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할 게 있지만 정말 원없이 원없이 말씀에 젖어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타입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지독한 무실론자였지만 1980년도에 3개월 동안 정말 드문 불출하고 교회가 뭔지 예수가 뭔지도 몰랐는데 특별한 성령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3, 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읽었는데 그때 제일 이게 있으면 좋겠다 하던 게 뭔가 하면 엎어져서 보다가 그럼 여기 가슴뼈가 아파요 드러나서 보는데 손이 아파 요거 팔걸이에서 이 책 하나 걸어놓는 기계 없나 그걸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힘들면 앉아서 읽고 그래도 힘들면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읽고 하루 종일 그렇게 했습니다 속으로 읽기도 하고 몇 시간씩 소리를 내서 읽었는데 놀라운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내 입에서 나갔는데 어느 순간 귀로 들어올 때는 이게 내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혼자 읽으면서 하염없이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가슴이 막 불타오르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읽었는데 이 귀로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지나고서 고등학교 젊은 나이에도 그냥 먹었다면 맨날 체하고 국 말아먹든지 밥을 말아먹지 않으면 넘어가지도 않고 그 젊은 나이에 머리는 반백이었고 시력은 칠판이 안 보일 정도로 0.2고 그런데 그때 저 우주의 숲도 날아오는 그 힘이 반백이었던 머리카락이 새카맣게 변해버리고 1.2로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음이 자랐어요 누구도 침례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만 저도 침례받으면 안 됩니까 나도 침례 좀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싹이 트는 산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 보물창고 문을 여시고 치유의 에너지 던져주면 암이든지 파킨슨이든지 아무것도 창조주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적 차원의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거 진짜다라고 증명해주는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 인 비버 저널 2008년도 발표된 논문을 보면 비소세포 폐암 정말 무서운 암입니다 이 폐암 환자들 3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이 치유의 차이가 있을까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인데 믿음이 말로만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믿어지는 산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여튼 정량화해서 믿음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에 어떤 효과가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여기 보니까 똑같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 점수가 60% 미만인 사람들은 항암 치료 받을 때보다 받고 난 다음에 림프구 면역세포가 줄어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줄어들어요 백혈구가 그런데 믿음 점수가 말로만 믿는 거 하고 정말 산믿음하고 분명히 어떻게 정량화를 해야 되는지는 두 번째 칠지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 데이터로 60% 이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항암 전보다도 항암 후에 림프구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36개월 3년 생존율을 연구를 했는데 믿음의 에너지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3년이 지나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5%도 되지 않아요 무서운함입니다 그런데 대기권 꽤 뚫고 하늘 보좌에 있는 믿음으로 그 치유의 에너지까지 사용한 그룹은 40% 이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5% 대 4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실론자라 할지라도 이 엄청난 치유의 에너지 왜 이 지구 속에서만 갇혀서 살고 이 지구에 있는 천연계의 치료제만 활용하면서 살려고 고집을 피우십니까 대기권 꽤 뚫고 믿음으로 우주에 흐른 그 치유의 에너지까지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지 말고 싹이 트고 하늘까지 자라도록 산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정신신경 면역학이 출연을 하면서 믿음이 담겨져 있는 여기 뇌세포 신경계 믿고 안 믿고 지 자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몸에 이 홀몬들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느냐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 행복감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질병을 치료하는 면역계 림프고 엔케이세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따로따로 노는 줄 알았더니 삶이 일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도 굉장히 정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난 이제 끝났어 그냥 죽는 거지 뭐 그 정도 심각한 질병이 왔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신경계에 딱 전두연압야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의학적으로는 6개월 넘었다고 하지만 성교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살려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신경계에서만 오락가락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믿음이면 쫙 그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홀몬계하고도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또 신경계와 면역계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고 홀몬계도 면역계와 협동작전을 펼치면서 나를 죽음의 늪에서 끌어내는 놀라운 활동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자기들이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정교하게 대화를 나눌까 그래서 논문을 하나 찾아보니까요 1984년도 노벨의학상을 받은 네일스 전의 박사님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항체가 이렇게 Y자 형태로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면역계의 항체가 그냥 아무나마 무기를 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 너 자기야 비자기야 아이디 내놔봐 대화를 합니다 아니 내 것도 아닌 놈이 내 것인 척하고 있어 그러면 죽어 대화를 나누면서 기가 막히게 활동들을 하는데 어떤 수준으로 이 세포들과 대화를 나누는가 발표했는데 인간은 10만 개 미만의 단어로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아까 뭐 남자는 하루에 몇 마디를 한대요 7천 번? 여자들은 얼마? 여기 아나운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운서 그냥 집에 있는 여자분들 말고 10만 개 정도의 단어로 다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노랍다도 아니야 놀이끼리하다 누리끼리하다 조금씩 다 다르죠 10만 개 단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 면역세포 항체는 서로 대화를 합니다 자기가 야 이거 나쁜놈이 들어왔어 하고 싸우면서 정보를 찾았으면 또 MK세포가 여기 다른 T임파구한테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는 것이 사이토카인 여러 종류가 지금 발견이 되는데 자그마치 면역세포들은 10만 개의 100배 이상 되는 문장으로 정교한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경계와 면역계가 전부 이 대화를 나누면서 활동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여기에 부정적인 믿음 담지 마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산믿음을 가지시고 투병 생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 김시봉 선생님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며칠 있다 깨어나 보니 췌장이 다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간경화증이 있었고 고혈압도 있었는데 췌장까지 파열이 돼서 당뇨병을 하나 더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당신은 치료가 돼도 평생 당뇨병 환자로 살아야 됩니다 인슐린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알약 먹는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여기다가 인공 췌장기를 하나 달아서 매일같이 췌장기에다가 인슐린을 넣으면 얘가 하루 종일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몸으로 인슐린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췌장기를 탄 지 벌써 3년이 지났답니다 어떻게 실수로 한 번 딱 떼놓고 못 달았는데 500 이상 막 혈당이 올라가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수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걸 수치료실에서 떼놓았는데 여기다 다시 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잠을 잘 때 이렇게 엎어지면 여기 한 덩어리 있으니까 뒤로 돌리고 해야 되는데 더듬었더니 없어 내 췌장기가 어디 갔지? 새벽 2시였는데 낮 2시에 떼놓고 12시간을 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부인을 막 잠자는 데 깨워가지고 빨리 혈당 좀 줘 검사 좀 해봐 큰일 났어 이거 떼어놓은 지 12시간이 넘었어 5배 이상 떨어진 줄 알고 딱 잤더니 98이 나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두 부부가 부둥켜 안고 막 운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재보니까 여전히 정상이에요 그날부로 인공췌장기를 떼버리고 여전히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감경화증도 사라지고 정말 엄격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분인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런 저런 뭐 이유 핑계대고 아이고 우리가 어떤 불교 집안인데 하고 그냥 그 믿음을 땅에 묻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분은 싹이 특이한 거예요 침례 좀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싹 틔우시고 그 믿음에 나무가 하늘까지 자랄 수 있도록 키워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함께 할 거예요 두 번째 합심하여 협력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이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중풍병자가 진짜 믿음을 가졌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정말 정말 많이 아프면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긴 병에 누구도 없어요 효자도 없어 그런데 걷지도 못하는 이 환자에게 네 명이나 야 가자 우리가 데려다 줄게 이거 미운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그게 낫겠어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핀잔만 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믿기 전일지라도 이 사람은 인간성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죠 인간관계가 괜찮아요 아 이 사람의 품성의 열매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보이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플래밍 이거는 2022년 3월에 발표된 건데 제가 이건 미처 못 적었어요 사이언스 리포트라고 하는 저널 2022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 3454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한 1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러고 누가 더 많이 죽는지를 연구한 논문인데 여기 그 결과는 인간관계가 조금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심장이 너무 막 빨리 뛰는 심방세동이 그 10년 12년 사이에 1.35배가 더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35%가 심장병 발작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들은 적은 사람들보다도 사망 위험이 81%로 적었다는 거예요 한 20%가 12년 동안에 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건강에 제일 좋은 인간관계는 정규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그게 인간관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냥 돈 더 많이 받으려고 만나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영혼이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76%까지 덜 죽었다는 거예요 즉 24%가 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버드대학의 리사 머크만 박사님은 사회적인 관계가 적은 사람보다도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맺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두 배나 더 적다는 것을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적적인 치유를 선물로 받기를 원하면 나 혼자 가진 에너지만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 대기권 뚫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 몸부림치는 것보다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라고 반복해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인간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정말 어려운 질병이다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나 같이 치료해달라고 저렇게 합심해서 오는 것 보니까 정말 진짜 믿는 거구나 걸을 수 있으니까 시간 남는데 한번 가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질병을 가졌을 때는 미안해하지 마시고 정말 영적인 친구를 찾아서 기도 좀 해줘라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막 들꽃에 실려서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 용신할 틈이 없더라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많이 모여 있으니 뭐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회집고 들어가겠지만 어림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마가범 2장 4절에 웬만하면 포기하고 돌아올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야 저 믿음을 좀 봐라 저 산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걸 보면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내 차례는 아닌 것 같다 하고 포기를 할 텐데 이들은 장애물을 디딤돌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산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아느냐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너를 다스릴 수 없다 너는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 이것까지 믿어야 산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걸림돌은 나를 불강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고 이걸 디딤돌 삼아 올라가라고 준 선물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있는 집을 갔더니 문 앞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다 어디로만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앞면만 보는 게 아니라 뒷면도 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집들은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또 있었죠 오히려 유명한 분이 오니까 문 앞에만 잔뜩 있지 그 뒤로 지붕까지 올라가는 데는 거기 누가 줄 서 있겠어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뭐 두 명도 경쟁자가 없었을 거예요 혼자 지붕 독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대문 앞에 다 모여 있으니까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길은 확인을 했는데 때로는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길이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방해물도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길을 찾으면 길이 보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산 믿음으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들은 죄사함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루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이 말을 했어도 이걸 못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믿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감절히 바랍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죄책감 이것이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납덩이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집사람이 석사 논문 쓸 때의 만성 퇴행성 질환자들의 적대감 죄책감 분노 수준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심장 심전도가 정상이 아닌 환자들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적대감 점수가 15.63 정도가 되는데 정상 심장이 정상인 사람은 그 미워하는 적대감 점수가 11.41 현저하게 낮았어요 남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심장병이 더 적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남이 아니고 자기를 용서를 못해줘 그걸 죄책감이라고 할 거예요 죄책감 점수가 19.83 정도였는데 혈압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은 죄책감 점수가 훨씬 낮았습니다 14.02 정도로 낮았어요 그래서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할 때의 미움 분노 이것도 내 몸을 상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한 죄책감은 내 세포를 더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니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양심의 끈을 잡고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양심의 뭘 느끼게 해주셨어요? 가책을 느끼게 해주면서 너 그 길 아니야 하면서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데 이 니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끈을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체가 유명한 말은 죄책감은 인류 가운데서 창궐했던 질병 중에 최악의 질병이다 죄책감 같은 걸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을 하나님이 잡고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죄책감 느끼는 것은 이 질병 중에서도 최악의 질병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니체는 하나님을 죽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됐는데 결국 그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미치광이가 되어서 알프스 산맥에서 자살해서 그 삶을 마무리합니다 잘못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죽이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양심의 화임맞은 삶을 살지 마시고 여기 히브리 10장 22절 내가 어떤 잘못된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죄책감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나날들을 보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찬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내놓기만 하면 싹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너는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산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씻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씻겨주시는데 아닙니다라고 만류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산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죄책감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거 자꾸 덮어놓지 마시고 인두로 지지지 마시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내놓고 씻어주신다는데 왜 이것을 자꾸 감춥니까 묵은 때를 다 씻기만 해도 온몸이 상쾌한데 평생 묵은 마음에 죄들을 깨끗이 씻었을 때 그때 얼마나 후련할까 그 버린 빈 공간에 드디어 거룩한 성령의 선물이 들어오면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기적같은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천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황정호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을 나왔고 부인은 이와여대를 나왔고 그냥 대대로 물려받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술 친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마누라가 있는 안방까지도 돌아가면서 데리고 오고 그러니 뭐 엉망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풍이 되게 왔습니다 똥오줌을 못 가릴 정도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 친구들로 다 떠나고 그런데 그 부인이 그래도 그 힘든 고비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견디려고 하시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남편에게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던져주면 그냥 성경을 내구원인가 찢어서 버렸대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할 수 없이 집을 나갑니다 나가고 교회에서 전독 부인 비슷하게 잠자면서 사는데 이제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 이뜸돈답 떨어지니까 진짜 굶어서 죽게 생겼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또 들어왔대 똥오줌 가려주고 그런데 부천에서 백퇴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는 팜프렛이 이 집안에 하나 어떻게 누가 넣었는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이렇게 보고서는 쓰레기통 위에 올려놓고 뭐 하나를 또 박스를 거기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무슨 힐링자가 하나 보인 거예요 다 이렇게 덮어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저거 뭐냐 에이 볼 것 없어 그런데도 먼지 마음이 끌려서 자꾸 그것 좀 달라고 아니 볼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 교자도 싫어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 아 힐링 프로그램이다 뭔가 끌리는 거예요 여기 가자 그런데 부인은 가기 싫은 거예요 아 여기 필요 없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막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이 휠체어에다가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기저귀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 한 보따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2층 부천에 이렇게 좀 한 중간 정도 층에 계단을 올라가서 본당을 들어가는데 거기 네 사람이 땜에 가지고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성경증 네 권씩이나 막 찢어서 버리든 사람인데 그날 한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설교인지 건강 강의인지 헷갈린 거예요 들어보니 뭐 틀린 말 하나도 없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 한 시간 동안에 요 들으면서 믿음이 싹이 튼 거예요 그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싫어하던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그 믿음이 여기 신경계에서만 머물다 끝난 게 아니고 손끝 발끝까지 쫙 퍼져나가서 딱 한 시간 강의 끝나고 휠체어 던져버리고 일어나 걸어내려오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현미밥 먹은 것만큼 치료도 되지만 기적 차원의 치료도 분명히 있는 것을 봐요 이분이 마지막 날 침례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어나 걷기는 하는데 말이 안 돼요 아직도 말이 잘 안 되는데 이분이 침례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자기 부인도 같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한 교회 전도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혼자 받으라고 이분이 무슨 믿음이 생겼는지 한 25명 침례를 받는데 이분 차례가 됐어요 계속 부인한테 나오라는 겁니다 계속 나오래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데 그쯤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계속 이러는데 그냥 받읍시다 할 수도 없고 그냥 중간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야 그 부인도 대단해요 아니 뭐 다른 교회 전도사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명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들어갔나 봐요 울면서 우리 같이 진짜 하나님 믿자 30분이 지난 다음에 부인이 울면서 나왔고 같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 받고 올라오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부인도 얼굴이 확 흔해졌고 말문이 터지면서 말도 잘하고 여러분 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여기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여러분 몇 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물리치료 가보세요 여기 치료 됐어도 안 움직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거 그런데 뭐 마사지도 한 번 안 해주고 무슨 교정도 한 번 안 해주고 그냥 일어나 걸어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상 들고 가라고 하니 좀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한 거예요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믿으라 했으면 치료 되겠지 그걸 믿고 그냥 곧 일어나서 걸어봤더니 걸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지금은 다 여수시로 통합이 됐지만 통합이 되기 전에 3개 시군 연합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백퇴된 프로그램을 할 때였습니다 장창화 씨가 참여를 했는데 이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7년 동안 누워있던 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회복은 됐는데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 지팡이 잡고 옆에서 또 한 사람이 붙잡고 오셨어요 그 힘든데 뭘 기대하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들은 사람들 많지만 그냥 듣고 끝난 사람도 있지만 이분은 여기서 꿈틀거린 거예요 믿음이 싹이 튼 겁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지 딱 한 시간 강의를 듣고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혼자 걸어 나오면서 제가 인사를 하는데 악수를 해요 아직도 손은 많이 몸이 떨려 그래도 하여튼 아 이게 너무 좋아졌대 지팡이 버리고 혼자 걸었대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악수를 하는데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분은 눈이 칠흑처럼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제는 부축하지 아니하고도 걸을 수가 있어서 매일 저녁 왔는데 마지막 날 이분이 말씀을 듣는 데는 너무 좋더래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또 말씀이 딱 가슴 속에 오길래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7년 동안 안 보이던 눈이 환하게 보이면서 스크린에 글씨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제 얼굴을 딱 봤더니 잘생겼더래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산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산믿음을 실천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기적 차원의 치료를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시의 강의를 끝내라고 해서 중간중간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달렸어도 10분이 늦었네요 우리 그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명목적으로 믿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정말 심각한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말씀을 그냥 인사치레로 한 10분 읽고 그런 거 말고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아프니까 그냥 몇 날 며칠 실컷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울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겁니다 말씀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그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기자에게 어느 한 성경을 기록한 한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을 줘서 기록한 것인데 그냥 읽으면 잠이 와요 솔직히 저도 많이 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는 어느 순간 다시 성령이 임하면서 그 기록한 분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게 풀어져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포가 다시 창조됩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 에너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인간이 써준 그런 말이 아니고 다시 성령과 함께 내 세포를 뒤흔들 수 있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풀어져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읽고 그 창조의 기적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여기 설악산 피골계곡이 얼마나 좋아해요 요즘 소리 내서 기도할 만한 골짜기도 별로 없어요 정말 설악산 백투에덴에 가서 내 평생 실컷 기도했다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백투에덴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금식하면서 하기엔 너무 힘들지만 금식보다 더 금식의 효과는 나타나면서 영양소는 더 충분히 공급되는 이런 시간에 영혼이 맑아집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피골계곡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반응을 보이는 기적이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을 펼치면서 온 몸과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늘 보물창고 오른손 높이 들어서 열어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 잡아서 던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옴 나이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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